개똥이나 아무것도 없네 지금 형님이 먼저 발견을 하셨는데 지금 능이도 안보이고 송이도 안보이고 쌀이도 안보이고 어디있어 형님? 여기 하나 저기 있네 아니 여기 바로 앞에 여기 바로 앞에 어디? 지금 여러개야 이거 이거 뭔 버섯이요? 큰 갓버섯 큰 갓버섯이요? 저기 밑에도 있네 이것도 식용이에요? 식용이요 고무새요 아 밑에 고리요? 아 이게 큰 갓버섯이요? 갓버섯이요 저기도 있고 장뜩있네 여기 어떻게 다 채취에요? 채취 이거이네 주무줄 굽거다 아 덥다 그물 없어? 그물있죠 그물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밑에 끝이 잘라가지고 그물이 작사 안깨지게 이거 놓치기 잘라가지고 밑에만 뭐야 이거 축쟁이네? 대는? 대는 그래 위에를 딱따버리고 말해야되겄네 따 따가지고 그러니까 가위를 자르는게 낫지 야 이렇게 다 물러버리네 좀 모르니 이거는 물린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나 이게 떨어졌돼 다 이걸 구워먹는거야 챙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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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구워서 일단 이거 따 보자고요 따수부 후 산에서 보여 찾는 버섯은 안보이고 아휴 아니요 다 내용없어요 버섯은 잡버섯은 장뜩한데 제가 찾고자 하는 버섯은 없구요 어만버섯들만 어만버섯들은 지금 잡버섯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 다 버섯이거든요 뭔 버섯인지도 난 몰라요 제가 아는거는 송이 쌀이 능이 건버섯은 뭐 이런거는 알지 제가 찾는 버섯은 지금 안보이고 온갖 잡버섯들은 무지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열심히 또 발품 팔아봐야죠 지금 강원도 지금 강원도 어느 상볼짜기 안에서 지금 개척 산행을 하고 있는데요 땀만 직사기 흘리고 있고요 배는건 한기도 없네 숙주가 참나무 같은 것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막 있는데도 능이 하나 쌀이 하나 뭐 되는게 없네 여기 한 800꽂이 되죠 지금 지금 800꽂이에요 800꽂인데도요 이렇게 지금 희망하고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뭐 지금 하네요 지금 이제 또 한번 조금씩 더 한번 움직여 봐야죠 산이 지금 이렇게 악산이에요 악산 네? 네 발로 걸어 댕겨요 네 발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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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형님 아휴 지금 이가 하나 땄어요 또 돌아다니면서 아휴 빡세 아휴 죽겠어 무슨 뒤도 안 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자꾸 보이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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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어 지금 이건 지금 정상이고요 네? 밑으로는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첩첩삼중이에요 첩첩삼중 하 아 저기도 버섯 놓고 왔네 아휴 못가 저기까지 힘들어 아휴 힘들어요 이거 뭐여 이런 버섯들은 몰라 물론 패스 아휴 하 아휴 죽겠다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오 여기 쌀이 있다 이제 쌀이 있으니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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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쌀이 보이기 시작하네 여기가 보이죠? 여기도 있고 완전 쌀이 저기 다 바치네 이제 쌀이가 인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 어려워 아직 이런 거는 채취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 보세요 다 쌀이야 지금 완전 줄쌀이네 줄쌀이 지금 다 쌀이에요 여기도 여기도 쌀이 여기도 가려진 거 완전 다 쌀인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아름답지 않네요 형님 아이씨 이건 이건 쌀이 쌀이고요 오늘 이거 뭐야 이거 큰 갓버섯 오늘 큰 갓버섯 쌀이 버섯 이랬던 저랬던 능이는 못 봤어도 아 진짜 힘들어요 이게 땀 보이죠 주작 없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흔들리 이게 도놈 심어놨냐 그거 있잖아요 형님 심어놓고선 이거 채취하는 거냐 별의별 사람도 다 있죠 그냥 위에 잡으면 상관없어요 저 어린 거는 내비두고 이거랑 지금 이쪽도 장득 있어요 채취를 해야 돼요 쌀이 버섯 쌀이 버섯 여기 보이세요? 여기 쌀이 여기도 쌀이 오늘은 좀 쌀이 쌀이 이제 계속 나와 아이씨 더럽게 힘들어 목이 엄청 많아 여기도 숨어있네 여기도 좀 숨어있죠 여기도 좀 숨어있죠 아 얘는 너무 어려 일단 또 이것 좀 보고 그리고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하 하 하 아 하 squeez해도 자꾸 보여주네 오늘 아 오늘 자꾸 보여줘요 여기도 vários 아 자꾸 이게 보여줍니다 쌀이 버섯 네 여기도 있고요 여기쯤 쌀에 버섯이 계속 있어요 아 일주일 정도 있다 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일주일만 있다 오면 대박